오늘 소개할 명승부 열정은 바둑계 최초의 세계바둑대회다 할 수 있는 푸짓집의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그 중에서도 제1회 1회대회 우승을 결정지는 케미암 아스키 구단과 리나이펀 구단의 바둑입니다. 제가 이 바둑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기사소개부터 할게요. 인터넷 화면 보시겠습니다. 리나이펀 구단 1942년생이고요. 원래 중국 상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쭉 대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42년이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아직 같이 나눠지기 전이라서 아마 국공합작 끝난 다음에 갈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대만으로 이주한 게 아닌가. 일본으로는 52년,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으로 와서 바둑을 전념한 거죠. 주로 대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미야 마사키 구단, 51년 1월생이에요. 51년. 그러니까 다케미야 구단하고 리나이펀 구단은 9살 차이가 나죠.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푸짓집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세계바둑선수권대 푸짓집에 하고 1회대회 우승 상금은 1,500만행, 14회와 15회 때 잠깐 2,000만행으로 되어 있고 16회부터 다시 1,500만행으로 조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한시간은 2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틀려서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1회대회 어떻게 된 거냐? 1회대회 소개를 하겠습니다. 1회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3명이 출전했습니다. 조은현 구단,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장두진 사범님이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대표로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서봉수 구단,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3명이 첨가를 했는데 1회전에서 모두 졌어요. 그래서 88년이잖아요. 88년에 4월 2일 날 1회전을 뒀는데 전부 져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일본한테 안 되나? 이럴 때였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냐? 다케미아 구단, 다케미아 구단이 중결승전에서 자기가 항상 지하천류라고 약올리던 소린광일 구단한테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임해봉 구단, 리나이펑 구단이 보시면 이긴 사람이 서봉수, 조치훈, 그리고 중국 대표로 나온 예외핑, 서비평 구단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3개 대회에서 좀 성적을 냈었습니다. 이기고 결승에 올라와서 둘이 만난 거죠. 당시에 3, 4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위까지는 차기 대회 시드가 주어졌기 때문에 3, 4위전도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임해봉 대 서비평의 중결승전입니다. 이 중결승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 7월 2일 날 이렇게 두어졌는데 이 대국이 임해봉과 서비평, 예외핑 바둑이잖아요. 예외핑 대 리나이펑의 대국이 대만과 중국의 기사가 공식 시합으로 처음 둔 대국이었다고 합니다. 공식 시합에서의 첫 번째 대국이었다. 이게 88년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회의 소위계라든가 여기 보면 주로 대회가 1,500만행이 우승상금이고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왔죠. 14회와 15회만 잠깐 2,000만행 그리고 16회부터 다시 우승상금이 1,500만행으로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24회 마지막으로 끝날 때도 1,500만행으로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회 때 우리나라의 유창약부단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우승상금이 2,000만행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건 다른 자료 이렇게 뒤에 찾아봐도 확실하고 우리나라의 영감이나 이런 거에도 다 찾아보면 2,000만행이라고 나오는데 위키피디아라는 게 일본에서도 개인이 쓰다 보니까 옛날 자료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바두 해설을 위해서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나 좀 참고해 보려고 일본에서 당시에 발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 1회와 2회 후지집의 세계선수권대회 그래갖고 후지집에만 갖고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관전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승상금 이런 거는 1회, 2회, 3회까지는 1,500만행이 맞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6회, 유창혁구단이 6회 때 우승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기억하고 있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우승상금이 1,500만행이었다가 4회 이후 언제부터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창혁구단이 우승할 때는 확실히 2,000만행이었다. 그리고 아까 15회까지는 거의 계속 2,000만행이었던 거로 저는 기억하고요. 16회 정도부터 대회 기간이 좀 후지질할 회사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상금도 줄고 제한시간도 그 대신에 원래 3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초반에 덤이 5집 반이었죠. 나중에 6집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상금이 줄이면서 제한시간을 2시간으로 줄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옛날 책들이 좀 있어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보실까요? 100회 기전 10년 결산 화보집.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런 당시 제1회 후지집의 우승 닷케미아 구단. 이런 사진들 이런 거 보면 우주류의 닷케미아. 우주로 헐헐 날다. 이런 책들에 봐도 당시에 젊었을 때 닷케미아 구단. 지금 제 위에 있는 사진 보면 젊은 닷케미아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닷케미아 구단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완전히 대머리 아저씨가 됐죠. 세월이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후지집에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고 드디어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는구나. 제1회 때는 우리나라 사범베이 3분이 다 지셨지만 2회부터는 좀 귀찮은 성적을 냈고 그런데 우승은 6회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1회 대회는 16강전이었고요. 2회부터는 전년도 전수들 국가의 안별에서 8강은 8명은 16강부터 출발하고 24강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회가 계속 바뀌는데 저는 이게 뭐 바둑기에서 그때 제가 한창 일할 때니까 89년부터 제가 일을 했으니까 기억이 엊그제 깨서 생생하지만 이게 벌써 35년 이렇게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많이 틀립니다. 틀린 거는 제가 수정하면서 또 당시에 관전기에서는 또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제1회 후지집의 결승전 기복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다케미아 마사키 부단은 그러면 당시에 본인방 타이틀 보유자예요. 4연패를 하고 막 그럴 때가 88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주류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그리고 다케미아 마사키 부단이 당시 일본에서 활약하던 우리나라의 조치훈 부단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성격, 굉장히 좋게 평했습니다. 같은 실리바둑이었던 고바하시 고이츠 부단한테는 지하철 유, 어휴,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반면에 조치훈 부단한테는 훌륭한 후배야. 다케미아 마사키 부단은 51년생 고바하시 고이츠 부단은 52년생 한 살 차이고 조치훈 부단은 56년생이라 5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선배가 원래 제일 무서운 법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5살 후배라서 조치훈 부단이 굉장히 좋아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조치훈 부단한테는 중요한 타이틀도 많이 뺏겨졌죠. 조치훈 부단이 항상 다케미아 부단의 우주류에 들어가서 잘 폭파하면서 폭파 전문가라는 별명도 없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3연성 요즘은 아무도 안 두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이렇게 막 뒀는데 인공지능은 3연성을 어떻게 깨라고 하나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봤더니 인공지능은 3연성을 냅두랍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는 거냐. 여기를 한 칸 굳힘을 하고 아마 한 칸 굳힘을 하면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아마 다케미아가 3,3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소목에서 굳힘을 하면 이쪽 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마주보는 변이 크다. 그래서 이쪽을 두는데 다케미아라면 아마도 이렇게 4연성을 펼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마 무조건 이렇게 뒀을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렇게 3,3을 들어가고 하나 밀고 이렇게 날일자를 둔 다음에 또 이렇게 5연성식으로 펼치면 또 3,3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하고 이게 눌러서 키워오면 푹 들어가랍니다. 이게 돈 5집 반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5집 반인데 이렇게 놓고 벌써 100이 1집 반 좋다. 5집 반인데도 벌써 1집 반 좋다라고 인공지능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 대세력 우주를 얼마나 우습게 아느냐인데 사실 사람은 이렇게 둘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공격을 당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면 잘 수습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공지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친 다음 그 다음을 보시면 한 칸 받는 거는 다케미아는 무조건 협공했을 것 같지만 한 칸도 많이 뒀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대세력을 두는 기사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케미아보다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우주류가 아니다. 난 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바둑을 두기 때문에 내 바둑은 우주류가 아니라 자연유다라고 본인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별로 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그런 우주류를 자연유라고 생각을 안 해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서 역시 인공지능은 삼삼 얘기를 하겠지만 다케미아보다는 여기까지 뒀고요. 이거는 원래 지금으로 따지면 무조건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때 여기를 두든지 아니면 삼삼을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케미아보다는 여기를 뒀거든요. 이수는 좀 손해라고 나와요.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 근데 엄청난 손해라서 두면 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손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전에서는 이나이펀보다는 여기다 받았는데 이렇게 같이 받아주면 손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100이 어떻게 받아야지 조금 이득을 보는 거냐 이 밑에를 젖히는 겁니다. 하나 늘고요. 또 밀고 여기 걸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삼삼 그리고 이렇게 또 삼삼에 들어가라는 게 이게 인공지능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 그러면 100도 삼삼에 들어간다. 이게 인공지능 얘기 요즘 워낙 삼삼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2, 3, 6, 2, 4, 5까지는 모르겠으나 6부터 벌어지는 이된 진행은 다케미아보다는의 바둑에서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기껏 둔다면 아마 다케미아보다는 여기에서 여기를 띈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둔다든가 근데 어떤 쪽으로 두던지 중앙을 키우는 쪽으로 뒀을 텐데 인공지능은 다 하나하나는 조금씩 나쁘다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승리가 푹 떨어져서 못 둘 정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변을 받아서는 한 판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여기 협공하는 수 이런 것도 다케미아보다는 굉장히 좋아하는 수죠. 그리고 리나이폰보다는 당연하듯이 신리에 들어갔고 신리를 챙기고 삼삼에 들어간 다음에 붙여서 이렇게 젖혔을 때 당시 정석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 백이 저친수 이 저친수가 한집반 가까운 손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정석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한집반 손해다. 그럼 어떻게 두라는 거냐. 여기에서 치받으라는 겁니다. 받아줄 때 들여다보고요. 여기를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를 끊어요. 단수치고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다 있는데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케미아의 기품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하나 젖혀서 이렇게 틀어막는 건데 그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과 이쪽 다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를 치받아 놓는 게 백이 좋은 거고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한집 정도 우세하다. 그리고 걸쳐서 이제 좌압중앙 이쪽을 흙이 키우겠죠. 그래서 범이 다섯집 반인데도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벌써 한집 정도는 우세하다. 라는 건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젖혔잖아요. 그래서 축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벌써 다시 흙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이 축으로 이거 한집 손해본 거 한집 잡히는 거 이거는 상당히 손해다. 그리고 이수가 축머리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축에 딱 걸립니다. 축머리를 놨을 때 당신은 무조건 이렇게 때렸죠. 때리니까는 이게 별로 흙이 좋은 게 없어지는 거고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두죠? 요즘 같으면 축머리 해소를 따내지 않습니다. 이 축머리 어딘가에다 갖다 놓죠. 이 돌 나가는 선 어디에다 갖다 놓는데 이 정도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데 놔도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어디를 갖다가 놓는 게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를 놓으면 흙이 1.1집 좋다. 어디 놔도 거의 다 1.1집 좋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 이 정도 놓고 하나 걸쳐 놓은 다음에 이 무상기 한 칸 떼어서 흙이를 지켜라. 이러면 흙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덤이 6집 반이면 그냥 5대 5겠죠. 근데 덤이 5집 반이니까 흙이 1.1집 좋은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땄잖아요. 그러면은 바둑이 비슷해요. 여기에서 날짜 오고 이게 어깨 짚었는데 이거 받아주지 말고 바로 3.3 들어가는 게 인공지능 얘기거든요. 실전에 이렇게 3선으로 당시에는 3선으로 집을 지는 것도 꽤 크다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이렇게 교환된 거는 흙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두는 게 좋은데 계속 늘어주면 100도 한 칸 뛰어야죠. 이 자리를. 근데 밀고 또 100도 한 칸 뛰어야 되는데 또 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앙으로 두니까 돌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확 막아버리면 여기 엄청 큰데 왜 안 막지? 라는 건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중앙을 이거 하나 한 거는 이것도 별로 이득이 없다라고 해요. 중앙을 모자 씌워서 후쾌하다. 다케미아 구단의 우주로 본령이 나온 바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수류도 약간 허황됐다라고 인공지능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협공을 했을 때 요즘은 이렇게 안 두죠. 이렇게 두면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도 여기서는 이렇게 붙이면 흙이 바뀌어 나쁘다는 거죠. 이렇게 둬서 귀의 실리를 뺏기는 건 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일로 붙이면 여기를 젖히는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빠지라는 거예요. 역시 여기를 두면 끊어서 잡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잡히려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싫어서 이렇게 이으면 역시 호구 쳐요.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은 여기 막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젖히고 호구 쳐니까 거의 사는 모양처럼 돼 있죠. 다만 이거는 좀 힘 빠 둘어둔 사람 상대로 했을 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잡으러 오는 수.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이 우주류를 둘 수 있었던 건 굉장히 힘이 좋은 바둑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슬원 숙으로 공격을 왔을 확률이 좀 높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걸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수들 즉 인공지능이 두는 수들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수습법은 기가 막혀요. 수순이 절묘합니다. 이거 하나 단수 쳐놓고요. 급소를 한 방 둬요. 그럼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선수하고 밀면 이 백돌이 잡히지 않죠. 그러면 끊습니다. 이때 입구자 나오면 여기를 둬야죠. 여기다 두면 바로 사니까 여기 붙여요. 단수 치고 끊는 거는 뭐 여기 막아서 더 안 좋으니까 뒤로 받는 게 정수고 연결할 때 여기를 치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치고 나와서 여기 닦이는 게 있으니까 치받아야 되고 백돌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 중앙으로 못 나오게 여기를 지켜요. 그럼 하나 끊어놓고 받을 때 이 단수를 쳐요. 빠지면 단수 치고 바로 사니까 그냥 따는데 뒤로 치면 백이 막 수가 늘었죠. 수가 늘면 이 흑돌도 아직 못 살았잖아요. 그렇게 빠지고 살아야 돼요. 빠지면 살았습니다. 여기 잡으러 오려면 여기 귀를 먼저 둬야 되는데 여기 치중하는 수로 살아요. 즉 잡으러 오려고 귀를 이런 걸 젖혀서 못 살게 하면 이거 두고 이렇게 치중해서 잡으러 와야 되잖아요. 여기 치중한 방으로 이 흑대만은 한 집이 상변에서 납니다. 여기를 두면 단수 치고 넘어가서 살고요. 이으면 찝어서 이을 수가 없죠. 이으면 다 잡히니까 그럼 여기를 두는 건데 이렇게 둬서 살아요. 이것도 손 빼지도 못합니다.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젖혀서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 치중한 방으로 사는 게 있어서 빠지면 이 대만은 살아있다. 그거 살아있다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살아있으니까 이제 백도 이렇게 도망가서 사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 덤 5집 반 이 상황에서 백이 2.7집 좋습니다. 상변을 많이 깼다라는 거예요. 이 100일로 붙이는 수를 두면 이 수수는 아니더라도 다르게 두더라도 어떻게 둬도 100이 꽤 좋은 진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수를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인공지원 돌려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가 다 있어? 그런데 이거를 못 몰랐더라도 인공지원은 그러면 한 칸을 뛰던가 아니 우주로는 대륙을 짓겠다고 여기 새까맣게 만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삼삼을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 한 칸 뛰어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은 삼삼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벌써 다시 크기 좋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두는 게 요즘은 수죠. 이쪽으로 두는 게 반집 이상 집으로 이득입니다. 실전은 이었고요. 뒀을 때 여기도 꽉꽉 눌러가면 크기 벌써 좋다고 나와요. 다시 크기 조금 좋습니다. 많이 좋지는 않고 조금 좋아요. 이렇게 눌러가라는 거죠. 여기 완전히 큰 집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건데 R일자로 둔 게 조금 느슨. 그리고 여기 붙인 수 이 수가 어땠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리나에펀 구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둔 수예요. 이 수를 보고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이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인공지능이 여기에서 최선의 수는 여기를 두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쪽을 주든 막는다는 거죠. 나오는 거는 끊겨서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끊겨서 안 되니까 뒤로 두든 이렇게 막는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수가 최선으로 51대 49 정도로 크기 좋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어려웠는지 제한시간 3시간짜리 바둑에서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이 이 장면에서 1시간 29분을 썼다. 절반을 쓴 거죠. 3시간짜리 바둑에서 1시간 29분의 장구 거의 1시간 30분을 썼던 대장구를 합니다.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이 초반에 이런 식으로 중반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장구를 한 바둑들이 되게 많은데 이 바둑도 그래요. 1시간 29분을 썼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시간 29분을 쓴 끝에 어디다 뒀냐. 거쳤어요. 이렇게 두면서 아까 이거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흙이 49, 100이 50이래요. 그러면 100이 50일이 되려면 어디다 둬야 되냐. 여기에서 둬야 될 곳이 이거입니다. 이거 하나 두고 그러면 흙이 또 키워오면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 둬서 흙집이 커지는 거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하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수습을 잘한다고 우주류처럼 이렇게 새로 커지는 거를 방치하라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위아래로 깎아서 나도 집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집도 여기 커질 것 같으니까 흙이 이렇게 수습을 오는데 그때 연결하면서 집을 지켜놓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지켜서는 100집을 못 따가니까 흙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얘를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흙집을 깨면 이게 100이 50일 때 49로 100이 0.1집 우선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건데 실전에는 이렇게 두지 않고요. 여길 젖혔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약간 실착이라서 여기서부터는 흙이의 반집 정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젖힌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의 수가 괜찮은 수입니다. 1시간 29분 생각하고 뒀잖아요. 괜찮은 수예요. 그리고 단수치구 이런 수 다 생각을 했겠죠.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조금 나쁘다고 했지만 여기 밀고 들어온 수로는 원래 여기 어디 있는다든지 이쪽을 지켜야 되는 건데 밀고 들어왔잖아요. 이쪽이 약점이 남았기 때문에 같이 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어야죠. 나가고 붙여서 반격하면 여길 젖혀서 이쪽은 깨지더라도 중앙을 다 깨보시고 두면 이게 100이 다시 49% 0.2집 정도 불리한 그런 거로 한 판에 바둑이다. 흙도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판에 바둑이 아직 흙이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바둑을 두라 이런 건데 야 이거 겁나 두겠습니까? 공격을 할 때 여기를 또 쳐버리고 공격해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못 들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흙도 무섭죠. 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를 지키면 도망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 수익기 달함의 수익기 참 어려운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젖혔을 때 하나 젖혀놓고 이 끄는 수가 응수를 묻는 교묘한 수로 좋은 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여기 약하니까 여기 이유라고 얘기해요. 이유면 흙이 좀 좋다. 이유면 흙이 좋은데 한 집 정도 좋은 거로 나옵니다. 왜 자꾸 이런 수를 부리냐. 그러면서 여기 끊었을 때 여기서 100이 잘 둬야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는 게 정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에 대해서 리나이폰 구단도 복귀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둘 때 흙이 여기를 두고 막고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 7로 끊었을 때 흙이 이쪽을 잇는 건 안 돼요. 단수치고 바로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일단 내 약점 지키기에 앞서서 흙은 이걸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단수치겠죠. 그러면 단수치고 딸 때 이거를 패를 들어갑니다. 여기 끊고 패를 싸우면 안 돼요. 어떤 패도 안 받아요. 어떤 패도 안 받습니다. 뭐 어디 돌파 뭐 이런 걸 안 되고 다 죽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면 일단 패를 하나 따요. 그때 입구자 나오면 하나 차단하고 연결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다시 패를 따면 여기를 둔 수가 있어요. 이걸 두는 건 안 되죠. 연단수로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쳐야 돼요. 단수로.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우리는 나보면서 하는 거 인공기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인하이펑 보다는 그 22로 먹여치면 여기를 단수치고 그다음에 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수급기가 안 됐다는 거야. 대국 당시에. 나중에 복귀하면서는 몰라도 대국 당시에는 이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전을 이렇게 100일로 단수치는 수를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복귀할 땐 놔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잇고 여기를 이제 집을 내면 이 단수를 쳐서 이렇게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이걸 붙이고 이유면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젖혀서 두면 이거는 수상자에서 흑돌이 다 잡힌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끊었을 때 도망가면 사니까. 이거 끊으면 여기 있고 이쪽 봉쇄가 안 되고 여긴 끊어져서 이쪽 흑돌이 거의 잡힌다라는 게 인공지능 의견이에요. 이렇게 진행되면 100이 한 18집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는 좀 다치겠죠. 요한점 살리다 보면. 근데 100이 18집 이긴다. 근데 이게 숙기가 여기까지 안 된 거죠. 이게 수순이 벌써 길잖아요. 그래서 리나이펑 구단이 실전에서는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일을 못한 이유가 100일 단수를 못 친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걸 몰라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단수 쳤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수 쳤어야 되는데 근데 인공지능은 이수를 실착이라고 얘기해요. 이수가 거의 두 집 이상 손해를 본 수다. 왜냐하면 여기를 잊게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리나이펑 구단이 실질적으로 제일 후회한 수 그리고 패착이라고 한 수가 이 딴의 수예요. 이수가 패착이다. 반수 이상 손해라. 한 수면 거의 10집이라면 5집 이상 손해라서 여기서 이거 뚫림을 당해서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딴의 수가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리나이펑 구단하고 인공지능 또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의 의견이 좀 더 다르긴 한데 거의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의 의견이 좀 달라도 거의 리나이펑 구단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완전히 달라요. 수입기 자체가 아까처럼 잡으러 가는 거는 크게 안 되잖아요. 인공지능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단수를 칠 때 이걸 뚫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뚫고 막으면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수를 친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단수 치고 젖혀서 잡으러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어버려요. 그러면 이쪽을 크게 이으면 배그 뭔가 양쪽으로 걸리니까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하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막아서 이쪽을 다 잡으러 오면 여기 껴붙이는 몇 점이 있다. 그리고 중앙을 끊으면 이걸 단수 쳐요. 이게 선수입니다. 여기 밑으로 못 쳐요. 여기 두면 이렇게 위로 둬야 되는 건데 그럼 흑돌이 세수로 늘어나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중앙을 지키면 이 진행은 흑이 2.5집 정도 좋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흑이 좋아요. 아까 아까의 백이 좀 잘못둔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두는 수도 그나마 괜찮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돼서 아까 그런 진행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돼서 흑이 2집 반 좋다. 이게 인공지능 의견입니다. 수익기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잡으러 가는 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이건 못 움직이죠. 기껏해 단수 쳐서 양단수 쳐서 딴 얘기하고 이거를 두는 건데 그 정도로는 흑이 이긴다. 라는 거죠. 흑이 좋다. 이긴다기보다는 흑이 좋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런 건데 실제는 결국 그래서 리나이펑 구단은 위로 단수 친 거고 단수를 못 친 건 수익기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고 흑이 이곳을 이으니까 다른 수를 패착 단수 손해받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 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 리나이펑 구단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어야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올 때 당시의 예견은 여기다 두고 단수를 치면 여기 끊는 거와 이쪽 두는 거 맛보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인공지능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100이 거길 두는 게 아니라 여길 두는 게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는데 이 자체로 이미 그게 3.7집 좋다고 나와. 이미 3.7집 좋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해놓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두는 게 좋냐. 실전처럼 여기다 까내는 게 정수고 이걸로 대기한 세 집 정도 분리해요. 그러면 당시에 패착이라고 세 집 정도 분리한 건 다시는 계속 도나갈 수 있는 바둑이니까 왜 바둑이 확 나빠지고 패착이 되냐.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수입니다. 여기 두고 밀었을 때 100이 그냥 빠졌어야 돼요. 그냥 빠졌으면 이게 세 집 분리합니다. 그러면 좀 둘만한 건데 원래 여기에서 이제 흙이 우변을 이렇게 지킨다던가 아니면 중앙을 틀어막고 지키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실전체를 여기를 꽉 막으면 여기를 넘어가는데 이 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좀 끊는 수 같은 게 좀 남잖아요. 여기 흙돌도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 집 정도밖에 안 분리하다는 거죠. 중앙을 어디 100이 둬도 이쪽이 좀 영향을 주니까 흙도 여기를 이쪽이나 이쪽 못 두고 여기를 둬야 될지도 모른다. 근데 여기가 제일 커요. 여기가 둬야 되는 건데 실전은 어떻게 됐냐.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를 젖혀있고 나니까 여기 끊는 약점이 없어요. 그리고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렇게 둔 수를 완착 한가한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이거 안 지키면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두면 여기가 큰 곳이니까 그게 여기 밀 때 이거 단수 치고 여기 두면 다 잡히니까 여기 어디 받아야 되는데 이걸 젖히고 이렇게 두면 이 돌이 잡혀요. 수가 납니다. 수가 굉장히 크게 나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다만 받을 때 실전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빠지면 이렇게 밀고 나가면 수가 안 나니까 이쪽으로 붙여도 수가 안 나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찝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수가 안 납니다. 근데 실전은 이렇게 잡았거든요. 여기 차이가 있죠. 한 집 손해예요. 가뜩이나 나쁜데 한 집 더 손해를 보니까 벌써 한 여섯 집 정도 흙이 분리해요. 이미 이 장면에서 흙이 여섯 집 분리합니다. 폐착은 여기 젖힌 수가 폐착입니다. 실전에서 그 당시에 모든 분위기는 이 다른 수가 한 수 놀아서 폐착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젖힌 수가 폐착이고 다른 수는 정수였다. 완전히 당시에 일개 여러 명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는데도 끝나고 나서요. 그게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전은 이제 여기 두면서 어우 다케미아 우주를 호방한 수라고 그러는데 이 수는 좀 여기다 뒀을 때 이제 세 집밖에 안 우세해요. 다큐는 그래도 80%대로 유지하는데 세 집밖에 안 우세하니까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두라고 그러냐.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틀어막으면 여섯 집 이상 우세하고 승률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80 몇 퍼센트인데 90%에 육박해요. 이걸 이겼다라는 거죠. 이쪽이 다 집이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실전은 여기다 뒀고요. 여기서부터 배기 좀 잘 두면 그래도 조금 불리한 거로 가요. 여기 밀고 이쪽으로 미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쪽으로 미는 게 조금 더 좋다던데 그거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 하나 더 밀고 젖힐 때 이 수가 또 실착이에요. 그냥 어차피 지금 중앙 흙집 깨야 되는 거니까 깨려면 다선으로 깨라. 다선으로 깨도 흙은 이 정도인데 여기를 두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여기 다 깨야지 세 집 반 정도. 이건 세 집 반 분리합니다. 뭐 세 집 반도 승률상으로는 흙이 거의 80%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세 집 반이면 끝내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미나이펑 구단도 끝내기 또 잘하니까. 실전은 돌이 3선으로 오니까 이게 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계속 눌러오잖아요. 굉장히 고압적으로 눌러오는데 이거를 깨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이 굉장히 힘이 센 힘바둑인 거예요. 여기서 젖히니까 이거 다 줏버려요. 줘도 된다.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 한 번은 늦추고 여기서 막고 여기 힘으로 다 버티는데요. 여기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쭉 나올 때 여기 뒀잖아요. 여기에서 냉정을 찾아야 된다. 인공지능은 냉정을 찾아라. 여기서 막아라. 지금 그동안 흙이 조금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흙도 약간씩의 실수가 있는데 여기를 막아서 이거 축으로 잡죠. 이거 축으로 잡게 한 다음에 여기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이쪽 주광을 막다가 여기 여기도 다 잡으면 이것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이 크다고 하고요. 이거를 받아주면 다시 또 막힐 수도 있으니까 후수가 돼서 이곳에 두라는 게 인공지능. 이게 뭐냐. 축머리예요. 축 나오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를 둬서 이 축머리를 잡아버리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잡아야죠. 102호 석점을 잡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둬서 따게 하고 이거 상변을 이렇게 두면 이거 하나 다시 구성 이렇게 살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 자리를 막으면 이거는 흙이 한 3.6집 3.6집 정도 좋은데 승률은 이미 92%입니다. 닫아서 끝내게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수둘이 서로 간에 응접이 기기묘미합니다. 축머리를 두는데 흙머리 한도를 잡고 축으로 잡았던 도로는 다시 살려주고 이렇게 두는 게 좋은 수 정확한 진행이다라는 건데 당시에 리나이펑보다는 형세를 굉장히 비관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밀고 싸우자. 중앙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려고 밀었는데 여기서 하나 밀어놓고 여기 끊을 때 그냥 있는 게 더 좋은 수예요. 근데 단수치고 힘으로 다 버팁니다. 여기 막을 때 이거 잡고요. 꼬부려서 이쪽과 이쪽에 장문 씌우는 걸 막보기로 수를 내겠다고 할 때 장문 씌울테면 씌우고 나가서 끄는 수가 결정타입니다. 굉장한 파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에 대해서 이게 축이 안 되다 보니까 백이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전에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원래 부분적으로 정수만 따지면 아마 여기를 둬서 이거 살리는 게 정수일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맡깁니다. 여기를 맡기면 이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살리면 이 백돌들이 다 잡혀요. 얘도 잡히고 얘도 잡히고 여기가 이제 제일 커서 깬다고 해도 열한 집반불량 거라 백이요. 열한 집반불량 거라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못 견딘다고 보고 리나이펀 구단이 여기를 밀었는데 하나 받고 여기에 그 다음 살릴 때 여기 또 두니까 이쪽은 잡혔죠. 그리고 이쪽이 해결이 되니까 이 돌들도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죽이면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붙여서 수를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거 빠진 수가 이쪽에 대한 그 다섯 점 잡는 거와 이 아래쪽 잡는 거를 맛보기 이 놀이는 좋은 수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기를 가련다. 어차피 졌으니까 이제 모르겠다고 중앙을 젖혔는데 한 칸 뜨니까 이쪽 기우도 잡혔죠. 이만큼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중앙에선 이 거대한 우주류 같은 중앙 흑세력 속에서는 백이 살았죠. 살았는데 지금 얘도 죽고 얘도 죽는 모양이 됐잖아요. 여기 이제 완전히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둔 다음에 여기 두니까 백이 중앙 살고 이쪽도 다 잡았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큰 집이잖아요. 이 상변의 백집이 다 백집이에요. 못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이 여기를 틀어막아서 이쪽이 추가집 여기 잡은 거 이거로 흑이 많이 이겼어요. 10집 정도는 최소한 이겨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끊었을 때 요거는 주죠. 끊으니까 여기를 둬서 이쪽을 지켜요. 요거 확실히 지켜놓습니다. 그래서 흑집이 이만큼과 이쪽 백집은 상병과 여기 그리고 중앙에 상병 여기 되는데 한 11집이 불리하니까 유나이펑 부단이 이제 막 붙이고 난리를 치는데 잘 안됩니다. 요거까지는 선수고요. 요것도 이미 졌다고 보고 다집으로 들으면 졌다고 보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수를 두는 건데요. 원래 여기까지는 단수 칠 수 있지만 정수로만 따지면 이어야겠죠. 그러면 틀어막고 요기를 젖혀서 뭐 또 여기 젖혀있는다 치고 그리고 이렇게 둬서 요것도 선수하고요. 나오는 건데 틀어막아버리면 이게 다 흑집이잖아요. 워낙 철벽이라서 들어오지는 못해요. 이렇게 진행되면 흑이 한 15집이기입니다. 99%가 넘어있은 물이 이건 안된다 하고 이제 마지막 옥세를 가구한 수로 들어갔는데 용서가 없죠.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를 내야 되는데 수가 안나요. 자 여기서 두고 수를 늘렸더니 여기까지 다 살아오고 요 돌이 사니까 이 백돌도 못 살았죠. 여기를 끼워가지고 막으니까 이 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서 딸 때 여기 막으니까 여기서 던졌는데 지금 몇 집 이긴 거로 나오냐 흑이 83집 이긴 거로 나와냐. 왜냐하면 얘가 죽는 동안에 엉겁결에 얘도 죽었어요. 이 돌이 못 살잖아요. 어디 가서 삽니까. 예를 들어서 둬서 산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둬요. 싸면 여기다 둬도 죽어요. 못 삽니다. 이미 이게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을 보면 이만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00집이 커서 만방은 아니고 83집 차이니까 아홉방. 아홉방입니다. 아홉방.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바둑계에서 세계대회에서 아 다 죽어서 만방이다 라고 했던 바둑들 막상 개가해 보면 91집 이상이 만방이잖아요. 91집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대회 결승전 사상 가장 많이 이긴 바둑이 이바두 아닙니다. 83집 이겼습니다. 이바둑을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이 이기고 2회 때에도 또 다케미아 마사키 구단이 리나이폰 구단을 또 이기고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1년 2년 연속 결승전에 올라가요. 3회 대회 때는 다케미아 구단은 중간에 떨어지고 리나이폰 구단이 3년째 3회째 그러니까 90년에 결승에 올라와서 드디어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리나이폰 구단이 3개 대회 우승을 한 번 있는데 3회 대회 결승전이에요. 다케미아 구단 리나이폰 구단 당시 이미 30대 또 40대 뭐 이런 나이에서도 이렇게 잘 뒀다는 걸 보면 요즘의 선수들 프로기사들의 선수 수명이 좀 짧아진 건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당시 대국사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구 결승전 사진인데요. 굉장히 젊었죠. 30대의 기사의 다케미아 구단도 얼굴이 저 정도로 젊었고 40대 후반의 리나이폰 구단도 저 정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10대 20대 기사들이 3개 대회를 휩쓰는 걸 보면 조금 바둑의 낭만이라는 건 확실히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게 88년이니까 지금부터 34년 전인가요? 34년 전에 있었던 제1회 3개 대회 후지집의 결승전 그리고 이게 역사상 최초의 3개 대회 결승전이었던 바둑입니다. 후지집에 다시 좀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